날씨였습니다. 찾았어!! 마스크?? 신침대를 쓰기 때문에 2층 친구와 같이 써야 돼가지고 사람이 잘 안 와가지고 일단 따라오세요 응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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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나 푸우였지? 푸우 다시 살래 나 너가 나 골라주면 돼 귀여운 거 찾았어 쥬디 나이가 그때 복 쇼핑도 뭐 했었지? 노란 티 아 미녀 그 미녀 아닌가? 아닐텐데 내가 백쇼핑을 좋아해 GMI다 나는 불러달라며 뭐 할 건데? 빨간색은 싫은데 빨간색은 싫은데 나 빨간색 좋아하네 나는 그래? 너 이거 할래? 응 그래 여기는 게임하는 건데? 뭐 해야 되지? 나 파일 나도 정리해야 되긴 하는데 귀찮아 옛날에 버스킹 때 만들었던 파일 기억나? 드림노트 파일 이봐가지고 맘이 안 들어가더라고 저희가 근데 그런 건 잘 안 들어가 새로 사려고요 골라주세요 자 한번 골라볼게요 네 그랬어? 넥스트 타임 이란데? 이런 거 알지? 여기저기 꺼지는지 잘래 잘래 공부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공부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귀찮으니까 아 이런 거 이거 믿으면 되겠네 아 인정 이거야 너 무슨 색? 나는 베이지색 어우 예쁘다 어 예쁜 것만 가져가요 핑크 그래 핑크 이거와 편지지 편지지 이거 우리 매니저 언니 닮았어요 이게 다 닮았는데? 맞지? 이거다 언니 안녕 우리 갈게 우리 갈게 근데 뭘 사려고 막 작정하고 온 게 아니라 뭘 산지 모르겠어 우리가? 응 이렇게 한 곳짜리 쇼핑을 했고요 우와 와 집 가는 발걸음은 빠르게 가야되게 집 가는 발걸음은 빠르게 가야되게 가고 있어요? 젊음의 거리라서 젊음의 거리라서 사람이 되게 편해요 부딪치지 않게 조심 손 남이 보면 민망하니까 영상통화하는 척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알죠? 첫날에 연습생 때 월말평가 끝나고 귀걸이 맞춘 거 아니 뭐래 귀걸이를 맞춰 장갑을 맞췄지 장갑 그래 너랑 한잔 같거든 좋았어 이거 뭐지? 화이 응 같은 며칠 다시 되주세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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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와요 PD님? 아니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럴수가 멈춰 멈춰했잖아 아니잖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원래 브이로그 보면서 응 그 하울 같은 거 있잖아 응 그런 거 좋아하거든 제 일상 브이로그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되게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 근데 저희 브이로그는 약간 좀 몰라야 되지 뭔가 달라 일단 우리의 성격대로 나올 거 같지 않아? 조용하고 이런 거 아닐 거 같아 뭘로 이름을 하면 좋을까요? 유아이랑 라라긴 한데 어 나도 나도 그 말 하려고 했어 응 문 몽 전몽 몽 편 애전 애전해 애정해를 이제 애전해 애전해 우 귀엽지 애전해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애전해 이렇게 하래 애전해 애전해 오늘은 오늘은 쇼핑을 애전해 오케이 하나 둘 셋 쇼핑을 애전해 쇼핑을 애전해 이런 거 잘 못하겠어 이건 맞는 거야? 오늘은 여기서 안녕 안녕